내가 너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 같다. 제가 이런 고백을 처음 받아봐서요.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.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할 건데? 어, 제 생각을 정리하고 제 마음을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. 저 들어와 볼게요. 아, 야 어떡하지? 봉순아 자니? 아, 더 봉순아. 아, 더 봉순아. 아, 기준아.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할 건데? 제 생각을 정리하고 제 마음을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. 알았어. 대신 시간 많이 못 준다. 빨리 정리하고 나만 봐. 자야 돼. 내일 우리 영화 보자. 내일 우리 영화 보자.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... 어떡하지?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